플로팅 액션 버튼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폴드 안에 플로팅 액션 버튼 속성이 있어요 눌렀을 때 처리는 작은 가로 두 개 작은 가로를 열고 닫고 여기다가 지금 간단하게 프린트를 한번 해 볼 거에요 잘 눌리나 코드 정리를 한번 해 줄게요 지금 이렇게 버튼이 하나 생겼고요 좀 런 밑에 보시면 런 탭을 눌러 보시면 여기에 잘 눌리나 라고 표시가 돼요 누르면 잘 눌리나 플로팅 액션 버튼은 속성을 아이콘이 있어야 좀 예쁠 것 같아요 액션 버튼 안에 있는 속성 여기서는 차일드 차일드가 있어요 이 차일드의 아이콘이라는 클래스를 위젯을 놓고요 여기는 이제 미리 정의되어 있는 아이콘즈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뭐 add라든지 저장해서 실행을 해 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잘 눌리나 잘 되고 있고요 이걸 눌렀을 때 나는 헬로 월드를 다른 글자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다시 내리겠습니다 글자는 지금 현재는 위젯에 있는 타이틀을 요거를 가져다 쓰고 있고 요거는 요 값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 안에다가 별도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스트링 메세지라는 걸 선언을 했어요 요거 보시면은 회색으로 변했잖아요 요게 이제 앞에 언더바를 언더라인을 붙이면 프라이밋으로 돼가지고 자 요걸 빼면 기본적으로 퍼블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안에서만 쓸 거고요 자 이 값을 초기 값을 헬로 월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지금 바디에 있는 텍스트를 이 값으로 일단 설정을 해놓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럼 똑같죠 근데 요걸 눌렀을 때 저 값을 변경을 하고 싶어요 메소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변경을 하도록 해 볼게요 이렇게 작성하시고 이게 없기 때문에 윈도우 기준 Alt 엔터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메소드 클릭하시면은 음 이렇게 작성 되니깐요 온프레스드 를 누르면 이제 이게 호출이 되는 거고 여기서 SetState 엔터 누르시고 메세지 메세지를 바꾸고 싶은 글자로 바꾸면은 자 이 SetState라는 거는 이 안에서 호출을 하면 UI를 변경하겠다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시 그려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SetState 안에다가 코드를 작성하면 메세지를 변경을 하고 다시 그려질 겁니다 저장해 볼게요 저장하고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상태를 변경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Stateful Widget 만든 다음에 이 스테이트 상속받은 스테이트 안에다가 변경할 변수들을 지정하고 그리고 SetState를 통해서 값을 바꿔주면 자동으로 다시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 스테이트에서 지적은 이 스테이트에서 가장 강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